안녕하세요! 꼬도 마늘 깨물맛 소금 조금만 스팸 소금 칠리 소금 치즈 고기름 대파 계란 계란 치즈볼 치즈 치즈볼 치즈 계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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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걸 먼저 넣어주세요 저는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계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이 다 넣어주세요 양념이 더 넣어주세요 양념이 완성되어집니다 계란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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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후 전체으로 전체육 홈 freakin 새우 오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